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영어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줄여서 OOP라고 부르는 프로그래밍 스타일 또는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느낌이 들죠 실제로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어렵게 배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객체지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갖고 계시면 덜 고통스럽게 객체지향을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이미지와 몇 가지 코딩 방법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실습으로 들어갑시다 object2.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세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데이터를 사용하기 좋게, 복잡하지 않게 잘 정리정돈하는 도구가 뭐가 있었어요? 자, 이거 주석이고요 배열이 있었고, 또 객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코드가 많아지면 서로 연관된 것들을 그룹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사용해요? 함수를 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console.log1이라는 데이터를 1로 더한 다음에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처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처리 방법인 코드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다른 코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서로 연관된 처리 방법들에 이름을 붙이고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 함수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함수는 처리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구문, 영어로는 statement라고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값입니다 아,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어렵죠? 자, 얘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저 함수를 변수에 넣을 수 있다면 얘는 값이에요 그런데 넣을 수 없다면 얘는 값이 아니라고 생각합시다 일단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 함수와 같은 구문 중에 하나는 이게 있어요 if, true 자,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한번 쳐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조건문은 값이 될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var i 즉, i라는 변수에 제가 조건문을 대입해 보고 있습니다 실행시켜 볼게요 에러가 나요 왜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저 조건문이라는 구문이 값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앞에 주석처리를 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while 문 같은 경우는 얘는 값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주위에는 세미코론 안 붙이는 거네요 자, 해봅시다 w는 실행했을 때 에러가 나요 즉, while 이라고 하는 statement는 값이 될 수 없어요 자, 중괄호 아니, 주석 자, 그러면 이 f1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값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f1이라는 저 함수의 이름을 일단 지웠어요 그러면 이름이 없는 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함수를 f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어요 해볼까요?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console.log f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f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제가 f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하게 되면 f는 이제 실행이 됩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function이라고 하는 statement가 다른 statement와는 다르게 값이 될 수 있어요 즉, 처리 방법들을 담고 있는 구문이면서 동시에 그것 자체가 값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쭈어버립시다 이 함수는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그룹핑하는 객체 여기에다가 제가 f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배열에 f라고 하는 원소가 담겼는데 저 f는 함수인 거예요 a 이렇게 하고 그럼 제가 a의 첫 번째 자리는 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가 된다? f가 되고 f는 뭐예요? 함수다 그럼 실행해 보면 동작하죠 즉, 배열에 원소로서 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는 object죠 여기에 제가 f라고 하는 f yank, 펑크라고 하는 객체의 원소 이거는 property라고도 하거든요 로 f를 주고요 그 다음에 o.punk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얘잖아요 얘는 누구예요? 함수잖아요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e3이 나왔고 그 이유는 얘가 실행된 결과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과 객체는 모두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담는 그릇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처리 방법을 그루핑하는 함수조차도 데이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열과 객체에 담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엄청 어렵죠?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몰라도 코딩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면 됩니다 이해는 나중에 천천히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객체지향 얘기는 쫑을 냅시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